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, 오늘 또 수민 양이 왔기 때문에, 수민 양이. 춤출 수 있어요. 어? 어떤 춤이에요? 자. 우와, 컴퓨터! 자. 아, 이걸 모르는 한 장이야. 아, 이거 모르는 한 장이야. 아, 진짜. 와, 진짜. 사실 수민 양이 분이 한이, 한이잖아요. 응. 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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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? 어? 한이, 한이, 한이. 자기도 한이네. 탕수육 좋아하잖아. 네. 이게 뭐, 탕수육이란 게 이 나이 때 가장,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? 떡튀김 한 것 같아. 아, 이거. 맛있어요. 이게 무슨 맛이지? 오, 진짜 신기해요. 오, 신기해. 엄청 쫄깃쫄깃하고. 응. 콩 recognizes her quality. 이게 무슨 맛이냐고? 콩콩 secret routine. leb